반갑습니다. 오늘은 포트리스나 웜즈 같은 파괴 가능한 스프라이트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스펠랑키 스타일의 타일맵 지형을 뽀개봤는데 구현 방식이 비슷해서 앞에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좀 더 간단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갑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먼저 스프라이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만들어 봅시다.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그라운드라고 하고 동일한 이름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넣어줍니다. 우선 넓이 100, 높이 20픽셀짜리 텍스처를 만들고 SetPixel 함수로 텍스처의 모든 픽셀에 흰색 컬러로 세팅한 후에 Apply로 텍스처를 적용시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텍스처는 색상을 저장하는 배열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스프라이트 크레이트를 써서 이 텍스처를 0,0부터 텍스처 넓이와 높이만큼의 사각형으로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주는데 피벗은 0.5, 0.5로 가운데 설정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픽셀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작죠? 자세히 보면 가로 100개, 세로 2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스프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지형을 만들고 있으니 스프라이트를 만든 후에 폴리곤 2D 콜라이드를 추가시켜줍니다. 다시 플레이 이전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플레이어를 땡겨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건 아니니 없어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이 플레이어가 요래 지형에도 잘 올라가고 점프도 대고 하죠. 근데 지형을 만들 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컬러값을 넣어주기는 힘들겠죠? 그러니 미리 그려진 스프라이트를 들고 가서 여기에 들어있는 픽셀을 GetPixels로 복사해서 NewText에 세팅시켜줍니다. 유니트로 들어와서 복사할 원본 스프라이트를 리드라이트 가능 RGBA 32비트 포맷으로 설정하고 넣어줍니다. 이 그라운드 이미지를 살짝 먼저 보면 이런 모양인데 그대로 그려치겠죠? 다시 지우고 플레이 방금 확인했던 이미지 모양의 플레이어도 잘 올라가죠? 이렇게 픽셀 하나하나씩 설정해주는 방법과 한꺼번에 설정해주는 방법도 있고 요래 인스턴시에이트를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앞에 방법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차이점은 앞에 방법은 컬러값을 저장하고 있어서 복구하고 싶을 때 복구할 수 있는데 오늘은 파괴만 하고 복구는 필요 없으니 그냥 인스턴시에이트를 쓸게요. 이렇게 하면 텍스처로 스프라이트 지형 생성하는 건 완성됩니다. 다음은 월드 좌표에서 픽셀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 스프라이트의 넓이와 높이 그리고 픽셀의 가로 세로 갯수 그러니까 픽셀의 넓이와 높이를 가져옵니다. 일단 들고 온 텍스처로 만든 스프라이트 지형은 너무 크니까 아까 만들었던 100x20짜리로 보게요. 월드 원간의 스프라이트 크기와 픽셀의 크기를 디버그로 찍고 유니티에서 확인해 봅니다. 월드 대 픽셀은 1대 100 비율이고 이 변수들은 좀 있다가 좌표 변환할 때 쓰도록 합시다.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픽셀 하나하나씩 삭제시켜 볼게요. 컨트롤러라는 오브젝트와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이 스크립트에서는 클릭한 위치에 오버롭되는 콜라이더가 있으면 위치를 인자로 make.함수를 포출해 줍니다. 그라운드 스크립트에는 이 함수가 없으니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make.함수에서 구멍을 뚫으려면 텍스의 픽셀을 setPixel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좌표의 색상을 없애주면 될거에요. 타일맵 파괴할 때는 world2셀이라는 api로 바로 월드 좌표에서 타일맵 좌표로 변환할 수 있었는데 월드 좌표를 픽셀 좌표로 변환하는 함수는 없으니 이것도 만들어야겠죠? world2px 함수는 vector3를 픽셀 좌표인 정수로 반환합니다. 클릭한 위치와 스프레이트의 위치 차이인 deltaX에 픽셀 대 월드 기호를 곱하고 스프레이트의 pivot 위치에 더해주면 픽셀 좌표로 변환됩니다. 앞에서 pivot을 제로로 했다면 원점에서 계산하는거가 가겠죠? 이제 변환된 좌표를 setPixel에 넣고 컬러정보를 없어집니다. 그리고 월드 좌표와 픽셀 좌표를 로그로 확인해볼라는데 어? 오타 수정? 텍스트가 적용시키고 스프레이트도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플레이를 하고 클릭을 하면 왔다! 뭔가 이상하죠? 코드를 보면 역시 오타가 있네요. deltaY로 변경해주고 다시 플레이 다행히 이제 잘 되죠? 픽셀 한 칸씩 지우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위해 작성했던 부분들은 지우고 다시 큰 스프레이트 지형을 불러옵니다. 이제는 마우스로 찍는 위치에서 한 칸 위, 아래 좌우로 한 칸씩 해서 한 번 클릭할 때 다섯 칸씩 효율적으로 지워볼게요. 플레이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삭제되죠? 이제 폭탄을 만들어 금직금직하게 한 방에 지형을 보게 봅시다. 폭탄으로 쓸 오브젝트를 대충 하나 만들어서 서클 콜라이더 리즈바디 추가하고 바디 타입은 다이나믹으로 했어요. 폭탄 영역으로 쓸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어서 폭탄에 넣고 포인트 이펙트를 넣어 사방으로 밀어주는 힘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즈 트리거가 트루인 서클 콜라이더와 리즈바디를 추가하는데 그라운드인 지형은 리즈바디가 없는 스태틱 타입이었죠? 그러니 폭발 범위의 리즈바디는 스태틱과 충돌할 수 있게 키네마틱으로 설정하고 스크립트도 넣어줍니다. 자식인 폭발 범위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그라운드에서 폭탄이 터지게 하고 터질 때 폭발 범위 오브젝트를 액티브시킨 후 폭탄은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스크립트에서 우클릭을 했을 때 폭탄이 생성되도록 작성했어요. 유닛으로 돌아와서 폭발 범위에 포인트 이펙트와 서클 콜라이더를 넣어주고 프리패브로 만들어 폭탄을 넣고 그라운드에서 터지도록 태그를 그라운드로 하고 여기까지 플레이 우클릭을 하면 폭탄이 생성되고 폭탄이 삭제되는 것까지 확인했네요. 이제 이 폭탄이 터질 때 폭발 범위만큼 그라운드가 포개지는 함수를 만들어봅시다. 폭발 범위 콜라이더를 받아와서 중심을 픽셀 좌표로 저장하고 폭발의 반지름도 픽셀 비율로 구해줍니다. 이중 포문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모든 영역을 체크하는게 아니라 0부터 반지름까지만 돌면서 폭발 범위인 반지름 내부 영역만 아까 한 번에 5칸씩 지우는 것처럼 한방에 위아래 좌우 4픽셀씩 픽셀을 지워서 파괴시킵니다. 사실 이 부분은 GitHub의 코드를 참고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영상의 이중 포 루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만일 타일맵의 이중 루프처럼 모든 픽셀을 검사하고 구멍을 뚫는다면 아마 이 정도 퍼포먼스는 못 냈을 거예요. 아무튼 픽셀을 세팅했으면 텍스터를 적용하고 스프라이트로 만든 다음 기존의 폴리온 콜라이더는 삭제하고 새로운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그라운드에 콜라이더가 트리거되면 방금 만든 함수를 불러줍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잘 동작하죠 마지막으로 플레이어가 폭탄을 쏠 수 있게 청구도 붙여주고 스프라이트 생산할 때 픽셀퍼 유닛을 좀 바꿔서 스프라이트 크기도 변경하고 폭탄 이펙트까지 추구하면 이렇게 이제 좀 볼만해졌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끝